자,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총평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9월 지난번에 평가원 모의구사와 거의 유사하거나 한 한 문제 정도 어려운 수준? 조금 어렵거나 비슷하거나. 메가스터디 집계 1등급 컷이 45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등급 컷 이거로 봐서 또는 만점 표준 점수 이거로 봤을 때도 9월 모평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게 9월 모평과 점수로 비교하기는 좀 모아한 게 이건 고3만 보잖아요. N수생들이 전반적으로 이 누적 학습량이 많잖아. 2년째, 3년째 공부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실력이 조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 들어가 있던 9월 모평과 이거는 동등하게 점수 비교로 하기는 좀 모아합니다. L등급 컷트라인 조금 또는 만점 표준 점수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하여간 그런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9월 모평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한 문제 정도 어려운, 그 정도 보입니다. 올 수능은 이 9월 모평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 10월 학평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10월 학평보다 한 문제 더 어려운, 9월 모평보다 한 두 문제 정도 어려운, 그 정도 수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문제 퀄러티는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들도 좀 보이고. 추론용 7문제와 개념용 13문제인데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자, 생명과학 2.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총평을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생명과학 2는 해설 강의는 따로 올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양해 좀 바라고요. 개별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Q&A 게시판에다 올려주세요. 그럼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이것도 9월 모평보다는 어려웠지만 작년 수능보다는 쉽습니다. 9월 모평보다는 추론용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이것도 문제 구성은 추론용이 5문제, 9월 모평과 같아요. 그리고 개념용이 이제 15문제 이렇게 돼 있어서 9월 모평과 비슷한데 추론용 문제들에서 정말 독특하고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귀류를 많이 쓰는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그랬는데 16번이랑 뒤에 하디바인 이런 거 좀 특히 16번이게 좀 그랬어요. 하여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조금 두 문제 정도가 심하게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그렇게 난이도는 조금 더 높았다. 근데 작년 수능은 추론용이 6문제였다고. 그거보다는 여전히 쉬워요. 그럼 올 수능은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9월 모평 수준으로 내지 않을까. 왜? 여전히 등급컷이 좀 낮고요. 9월 모평. 그리고 만점 표준 점수가 여전히 높아요. 생원. 다른 물원, 화원, 생원. 이 원 과목들에 비해서. 알겠지? 그래서 9월 모평 수준으로 나오거라.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난리 날 거고. 알겠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출제진은 아니니까. 내가 확정은 못하는데. 하여간 그렇다. 또 하나 이제 특징이 학력평가를 고3만 보잖아요. N수생과 실력 격차가 꽤 난다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9월 모평만 해도 N수생이 많이 들어왔고 고3도 같이 봤잖아. 근데 여기는 N수생 없이 고3만 봤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 9월 모평보다 어렵긴 했지만 등급컷 라인이 매가 집계 39점, 2등급이 28점이야. 근데 9월 모평은 1등급컷 라인 44점까지 나옵니다. 지금 이제 평가원에서 발표한 걸로. 그래서 차이가 좀 커요. 그리고 만점 표준 점수가 지금 이 10월 학평은 생투가 86이야. 근데 9월 모평은 만점 표준 점수가 77이었거든요. 9점 차이라 납니다. 그러니까 고3만 이게 좀 어려웠다라고 해도 고3만 봤을 때 학생들이 여전히 못 푸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생원은 이 정도까지 아니거든요. 원과목은. 고3 학생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문제들도 보면 정말 어렵지 않은데 많이 틀렸더라고. 그게 좀 아쉬워. 간단하게 문제를 좀 얘기 좀 해주면 3번 문제 이거 좀 왕지업이긴 했어. 근데 간단한 유기물. 보기 기억은 아미노산 이거는 복잡한 유기물이 아니고 간단한 유기물이지. 아미노산이 뭉친 단백질이 돼야 복잡한 유기물이잖아. 좀 아쉬웠어. 그 외에 뭐 5번, 6번 이런 것도 막 우수수 다 틀리고 50%, 60%. 9번 이거는 이제 추론용 문제인데 DNA 복제 과정에서 이제 염기 조성 계산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 찾는 그런 문제였는데 뭐 몇 개 이제 양쪽 끝에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는데 이거 좀 틀렸고 46% 아 1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분류 문제인데 하여간 고3 학생들이 분류까지 아직 공부를 못했어 충분히 N수생만 해도 작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분류까지 다 공부했거든 근데 이게 40이 몇 프로야? 메가짚기의 46%야. 아 이건 간단한 암기인데 이건. 뭐 12번도 좀 틀렸고 13번 같은 경우 전사인자 추론인데 이것도 그닥 어렵지 않았는데 41% 정답. 아쉬웠지. 그리고 16번 이건 좀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지랄 같은 문제다 이건. 수능에는 이렇게까지 될 것 같잖아. 귀류를 너무 많이 써야 돼요. 아 그 전에 이 문제는 코돈 추론과 염기조선 계산 두 개가 합쳐진 거야. 근데 코돈 추론처럼 보이지만 이게 있어서 근데 염기조선 계산이 더 성격이 짙어요. 그래서 코돈 추론이 거의 이번에 안 나왔어. 되는 변이가 지금 없잖아. 뭐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가고 뭐 치환되고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코돈 추론보다는 염기조선 계산 그거 문제에 비슷한데 귀류를 일일이 다 해야 돼. 그래서 짜증나는 문제야. 수능에는 이전도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넘겨두고 불안해하는 학생들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 진짜 이건. 조금 문제가 좀 그래. 18번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를 학생들이 못 풀었었던 것 같아. 제한 요소 잘라가지고 하는 문제였잖아. 차분차분하게 풀어주면 될 텐데 보기 디귿이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게끔 시간이 좀 소요될 만한 그런 성질의 문제였다. 그리고 19번은 51%가 뭐니 이거는. 그냥 이 세포 저해제들 그거 찾는 건데 간단한 건데 이거 많이 틀렸어.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아직 부족한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야. 수능에 가면 19번 같은 경우는 정답률 60%, 70%까지 올라갈 거예요. N수생들 올라오고 여러분들도 막팔에 분발하니까. 자 20번이 하디바인 문제인데 이것도 귀류를 통해가지고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여성인지 A별이 누군지 찾아야 돼. 이거 3물 1 갖고 찾으면 이거 이제 할 만할 텐데 실전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급하면 실력 있는 애들은 제대로 풀었을 텐데 이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귀류를 좀 써야 될 법한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웠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정도 됐는데 다시 한 번 결론. 9월 모평보다는 좀 어려웠다. 특히 아까 말한 16번 같은 경우는 아주 고약한 문제. 그래서 9월 모평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어렵긴 했는데 수능은 요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고3 학생들 분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한 번 해설 강의는 뭐 계획상 못 올릴 것 같고요. 개별적인 문제 질문은 게시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